아 맞다! 얘들아 너의 그 소식 들었어? 들었어? 하니하니 짜릿하네 아하 하니하니 하니하니 죽여주네 아하 하니하니 말로만 듣던 피를 더 알고 싶었는데 난 이제 알게 됐어 그는 러머신 아찔하게 하네 러머신 하니하니 알게 해줘 아하 하니하니 하니하니 숨기지마 아하 하니하니 항 leads 할겟도 해주더라 할겟안 입맞춤 남arner allí 꼭 했어 우리는 그 날 으아아아아압 으아아아니 그리니깐 그 샘이란 남자가eros피의 오빠야? 근데 그 얘기가 좀 복잡해 그 샘이란 사람이 우리 엄만큼 고향이 코로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제발이 이라니 10센치 가만히 있어봐 8월 4일 황호랑 갑니다 나는 그때까지 샘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쇼가 끝난 이후 미리 모터보트를 빌렸고 난 그이를 섬으로 데려갔다 여차저차 하다보니 우리 15일 황호랑 갑니다 갑자기 헬리가 나타났다 나는 그이에게 선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내가 잠시 정식이 나간게 틀림없지만 난 그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우린 해리 그래 강자 대공자 이름이 밝혀진거야 쌘빌 아니면 해리 그리고 그 셋이 다 축제에 온다? 맞아 이런 여우같은 쌘빌 근데 그분들도 다 알고 있니? 야 니들이라며 쌩빌 모르는 남한테 뭐라고 써보냈겠니? 아저씨가 결혼식에 와주세요 아저씨가 제 아빠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그분들은 엄마가 보는 총촉장인 줄 알고 있을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안해선? 안오고는 못하겠어요 하하 하니하니 만져줘요 하하 하니하니 하니하니 또 바라줘요 하하 하니하니 나로 만든 거 그리 더 알고 싶었는데 나 이제 알아 너는 내게 소중해